안녕하세요. 판례원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원구 민사 골프 회원권과 자동 연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275-61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회원지 확인 청구에서고요. 원고는 회사입니다. 법인인데 법인이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나 여전히 회원이니까 회원지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양주시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원고는 2012년 3월에 10억 원에 7년간 특별 법인 회원으로 들어갑니다. 회원권을 산 거죠. 회원권을 사면서 7년간 특별 법인 회원권을 회원으로서 7억을 내고 골프장에 회원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회원권 구입을 할 때 약정상에 기간 만료 시에 입회금을 반납하거나 또는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자동 연장을 하고 계약 변경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약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특별 법인 회원에 대한 특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일 1팀 주말 예약 보장. 주말에 한 팀은 주말 예약을 보장해 주는 거고 주중 예약은 무제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분양 조건이 특별 부가 특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고가 2019년 7년이 되니까 19년 2월에 자동 연장을 통보를 합니다. 나는 이제 자동 연장하겠어. 그랬더니 피고가 주말 예약을 6회, 연간 6회, 주중 예약은 14회로 한정하겠다. 주말에 아마 월 6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주말 예약 6회, 주중 예약 14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불수용 시 입회금을 반납해주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부가 특전이니까 주말 1일 1팀 주말 예약 보장하는 거 안 해주는 거 안 돼 라고 하니까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그러니까 피고가 계약 해지한다고 하니까 지금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한 거겠죠. 결국 2번입니다. 이게 자동 연장에 대한 애초에 합의가 있었는데 이 부가 특전도 동일하게 연장되느냐 아니면 별도로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부가 특전에 대해서 연장시에 새로 결정되는 내용이 없다. 애초에 계약에 부가 특전은 자동 연장 후에 새로 다시 갱신한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동 연장시에 동일한 조건과 특전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사로 2012년에 10억 원이라는 돈을 내고 회고를 산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특전의 내용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자동 연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유사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면 특별 개인 회원의 자동 연장 시에는 부가 특전에 대한 순서 판결이 확정이 돼 있었어요. 특별 개인 회원의. 그러니까 이 골프장에 대해서 특별 개인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주말 뭐 이렇게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 순서 이미 확정이 돼요. 그렇다면 특별 법인 회원을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동 연장 시에 부가 특정도 자동 똑같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회원의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회원권 이런 경우에 자동 연장에 관한 게 있고 그때 부가 특전도 일방적으로 변경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혹시 자동 연장, 그러니까 회원권이 있다면 자동 연장에 관한 그리고 그 조항 잘 살펴봐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부가 특전이 있다는 거 이것이 애초에 회원권을 살 때 큰 요소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회원권의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가 특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걸 바꾸려면 별도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반대로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회원권을 판매를 할 때 부가 특전이 있다 하면 이것이 자동 연장 시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닌지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지 안 그러면 계속 연장된다라는 것이요. 이거는 골프장 회원권이나 이런 헬스크랍 회원권 이런 거에 대한 계약서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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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